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 김재노회가 제83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노회에서는 약 200여 명의 김재지역 목회자들이 지역 보금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개회의배 설교에 나선 노회장 이종식 목사는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이어진 정기노회에서는 노회장 후보자의 공청의 여부에 대한 주제를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신임 노회장 선거에 당선된 모산교회 최영구 장론은 기독교 발전의 앞장서는 노회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구TV 호남전북본부 정혜연 본부장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전북 지역에서 저희 구TV를 많이 알아봐주시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전북 기독교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